안녕하세요. 기목을 해봤네요. 학교 갑니다. 비팡싱하러 갑니다. 엄마, 아빠도 와요. 긴장된다. 빨리, 빨리 잠들어 빨리 가고 싶네요. 저 때문에 형들 다 피곤한데 다 불러와가지고 신났어, 근데. 정국아, 가방에 뭐 들었냐? 가방? 아, 책이요. 아리오즈 미드스쿨. 저러 반지. 너무 추워. 아, 신기하네. 교훈 수리 어디야? 안녕하세요. 야, 종소리다, 종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야, 가자. 학교다. 야, 학교는 3년 만에 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꾸민다 안 꾸민다 패션을 해서 집에서 그냥 한편하게 눈 부을까 봐. 진짜 내가. 꾸민다 안 꾸민다. 형이 제일 심해. 어제 몇 회 바뀌었지 알아요? 어제 시상식까지. 아니야, 나 어제. 정국이 어디 가냐? 빡, 빡, 빡. 형이 어디 있어? 정국이 어디 있어? 정국이 어디 있어? 참, 귀엽네요. 저기 서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어, 학교 다니고 싶다. 어, 학교 다니고 싶다. 아, 학교 다니고 싶다 갑자기. 어, 진짜. 조기. 조기스. 진짜 빨간 머리. 뭔데 신기했지? 잘생기긴 했네요. 정국이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로. 정국이 진짜 한 번에 안 쳐다보네요. 죄송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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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모르고 그래. 저, 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사야 돼요. 자, 짜장면 먹겠어요. 엄마, 당신은 거 아니에요? 아, 맛있겠죠? 꼬빼기를 시켜라. 살 좀 넣어주세요. 선생님까지 타고 여기 날봐야겠지. 이 띠해야 하니까 제가 사준 거예요? 정국이 쏘다! 쏘다, 쏘다, 쏘다. 쏘다! 감사합니다.